안녕하세요. 저는 블러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대학생입니다. 한국어를 공부합니다. 나의 한국어 대만은 진짜 어렵습니다. 김선생님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? 나의 한국어, 나의 한국어, 저한테 이 테마는 뭘까요? 2006년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발견했습니다. 저는 김역산아, 휘태현, 한국 문화 덕분에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한국 드라마는 K-pop 그리고 배에 멋있는 배우가 있으니까 한국이 좋습니다.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 드라마를 봤습니다. 그때부터 제 가족들이 모두 저처럼 한국이 좋았습니다. 훌리 엄마께서는 단어 몇 개 아십니다. 가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런스 엄마 사랑해 이렇게 엄마에게 배웁니다. 그리고 훌리 언니가 화가 날 때 말하기를 야 너 죽을래? 웃기죠?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. 잡채하고 김치하고 불고기. 아 불고기가 정말로 제 생활 바꿨습니다. 누군가 물고기를 먹고 싶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물고기를 꼭 먹으라고 말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런 나라 하세요?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. 물고기는 진짜 맛있습니다. 게다가 전 한국 사람들이 좋습니다. 사투리 썼어. 밥 먹었냐? 그리고 잘 썼냐? 하주마처럼 외국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때 한국사람들이 깊은 경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우와 한국어 잘하네요. 근데 어느 날 대학교에서 교수님께서는 한국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. 보통 한국사람들은 겸손해서 아니요 저는 잘못해요 말해야 됩니다.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은 네 알아요 저는 잘해요 입니다. 자 어떻습니까? 나의 한국 나의 한국어 마음에 드셨습니까? 나의 한국어 나의 한국어 나의 한국어 나의 한국어